안녕하세요 업무 사팬스의 mc조입니다 2021년 신축년 신소의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게스트 없이 진행합니다 오늘의 맥주는 스톤 양조장의 인조이 바이 시리즈 맥주고요 인조이 바이 시리즈는 여러 타입의 IPA 맥주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filtered IPA 입니다 이름처럼 언제까지 마셔야 가장 좋다는 날짜를 아예 패키지에 적어두었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시면 010121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완전한 새해 기념 맥주죠 패키지도 그래서 불꽃 놀이가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페트 맥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나도 유명한 양조장이라 바로 알아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맥주 광장 7회에 같은 양조장 맥주가 등장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의 스펙은요 avv 가 9.4 도 이고요 ib u 가 90 입니다 스타일은 더블 ip 이고요 자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맥주는 역시 귀로 마시는 거에요 색깔 보시면 황금색 보다는 좀 강한 앰버 쪽이 좀 가깝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제 탁하고 흐린 모습이고요 아주 밝은 색은 아닌 주황색 빛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마셔보면 복숭아와 열대과일 귤 등의 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약한 탄산감이 있고요 도수에 비해서 알콜의 느낌이 좀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약간 흙 이라든지 뭐 풀 솔잎 향들도 있고요 약간의 질감이 느껴지고 무게감이 있어요 이맥주의 스타일인 더블 ip 에는 ip 를 강화시킨 버전이라는 뜻인데요 일반 ip 보다 도수가 높고 홉을 많이 넣어 홉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도수가 2배로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더블이 강화되었다는 표현으로 더블을 사용했습니다 높은 도수에도 음용성이 좋고 홉이 많이 첨가되었음에도 깔끔하고 거칠지가 않고요 이 맥주는 특별히 언필트드 즉 요구하지 않은 ip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뚜렷해지는데요 향이 강해지고 질감은 부드러워지지만 외관이 조금 탁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먹어야 한다는 문제점? 약점? 맥주는 빨리 먹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맥주의 경우에는 기존 스톤 브로링 ip 에 비해 가지고 호흡에서 나오는 과일향이 강해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층 강화된 더블 ip 를 요구하지 않고 더 호흡 특징을 강화시킨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U가 90이니까요 선맛은 꽤 많이 아니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선맛을 즐기는 제 인생은 아주 좋은 훌륭한 맥주입니다 스톤 브로링은 저희 채널 맥주광장 7회에서도 자세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 샌디에그 카운트에 설립된 양조장이고요 이후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양조시설을 확충할 정도로 매우 성장한 미국 대표하는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입니다 심벌인 가고일의 얼굴을 많이 알고 계시겠는데요 수양에서는 가고일의 얼굴은 우리나라의 처형의 얼굴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쫓아내 준다고 믿거든요 새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상징물인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에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가고일 얼굴이 있는 스톤 브로잉의 인조이 바이 언필터드 아이패드를 마셔봤습니다 이 맥주는 바틀샵에 가시면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맥주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보통 12월 10일 전으로 나오니까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래서 사셨다가 12월 31일날 올해 12월 31일날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터키나 인조이 바이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날짜가 쓰여져 있으니까요 가장 훌륭하게 드실 수 있는 날짜를 보시면서 맥주를 마시는 재미를 느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